나무가 지금 우리가 그 한 3년째 되니까 회복했는데 어제 갔을 때 그 대정에 백신천천천천천천해양은 청태가 없어요. 그 나무는 지금 우리 거 여기는 보면 나무 청태가 새파랗게 있다네요. 청태가 그건 청태가 싹 다 빠져요. 그 요소만 몇 년 쓰니까 여기 보면 지금 청태가 새파랗거든요 올라오거든 올라오는데 그건 청태가 하나도 없어. 이거 어디 찔러 볼까? 예 여기 찔러 볼까? 예 그래도 여기 후반에는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안 되니까 후반에는 지금 청태가 많이 안 끼었어요. 나무가 그래도 좀 많이 회복했는데 늦게서는 작년에 요소 몇 퍼 줬어요? 여기 요소 못 줬어요. 그 수분 39.7% 이시가 1.69% 그럼 이시는 나아가지 지금 겨울에는 나무가 회복했는데 여름에 가리 가다대가 요는 게 있다는 거죠. 요 이파리 노릇노릇한 거 이게 가리 가다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밀감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떨어진 거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없어야 돼. 이렇게 썬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거 떨어지는 것들이 쪼개진 것도 있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요렇게 잎이 노랑노랑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가리 가다대가 여름에 장이 일어났다는 거. 노랑노랑이. 그리고 올해는 요소만 줬어요. 고기 냉간이 그냥 소금 줘보는 어떤 낭은 짓노랑이 울었더라고. 노랫에 소금 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 땅에 여기 보면 새파랗거든 청태 끼어가지고 나무도 청태 끼고 그리고 유기질을 더 주면 안 돼. 여기 유기질을 더 주는 순간에 큰일 나. 그리고 나무가 잎이 이 정도로 청장해 있고 노랑노랑한 게 이게 문제거든요. 노랑노랑한 게. 여기는 유지가 좀 떨어지네 물리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리 가다대 있고 요기 노랗게 요렇게 하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 돼. 노랗죠. 그리고 노란노랑한 게 숨어있는데 겨울이 되면서 풀렸거든요. 온도 낮이니까. 그럼 요렇게 되는 것 같으면 4월달까지는 이게 아무 이상 없이 잘 커. 그럼 5월달 들어오면 잘만면 밀가면 노랗게 낙가가 된다고. 자연 낙가도 낙가가 아니라 가리 가다 고온열상에서 요만하게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 하우스에 안에 안 되면 4월 3월 말. 3월 말경에 이 천장에 차각만 씌워야 돼. 35%짜리. 4월 말에. 예. 3월 말 정도에. 3월 말. 3월 말에 씌워야 돼. 그 4월달 가면 늦어. 그 개폐기 한 위로만 씌우면 될 거 아니에요? 천장에. 양쪽 개폐기 위로만 씌워도 충분합니다. 그럼 그냥 스프레어 군대군대 물량 내국사 그러면 태풍 불어도 걱정 없죠? 네. 그 정도로만 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그 저 저 뭐이고?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는 어떤 겁니까? 페인트는 나가 다리 하나 파시면 그건 젊은이니까 다 잘라주면은. 아니 페인트는 과뿌무기 해가지고 쏴버리면 금방 해요. 금방 되는데. 예. 과뿌무기 위에 저 하우스 타고 다니면서 그 쏴버리면 금방 해요. 그리고 약하면 한 번 더 쏴도 되고. 근데 차각망을 해놓으면 비늘도 수명이 길어지고 좋지. 차각망이 나와서 딱 달라붙고 비늘도 달라붙고 안 좋아. 예. 그 차각망을 하는 것도. 그 저쪽에 보면 나무가 더 죽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가을이 가다 대면서 죽지. 가을이 가다 대면서 죽는 거지. 이게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나무는 많이 풍성하게 크네. 그 이제는 과수원이 꽉 찼는데 이제 앞으로 돈만 벌면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돕으면 눈을 가까이 죽어버리지. 다시 한 번 돌려 본 게 아니 miseter 사 Landing. 이게 왜 죽었냐면 이게 왜 죽었냐면 이게 그 일액을 맺어 죽었거든요 여기 뿌리가 살아 있거든 요게 뿌리가 살아 있거든요 요게 그 백합하면 일액 몇 점 하라 그랬죠 뿌리가 살아 있고 이슬을 맺어 지가 죽어버렸어요 이 파리에서 이슬을 맺어 가지고 이슬 방울이 몸을 타고 나서 몸 전체에 잿빛 곰팡이 피고 죽어버렸어요 복숭나무도 죽어버려요 밀감나무가 불안병인가 이상한 병 사면서 교양병이 사는 이야기 있죠 수집병이다 수집병이다 그러죠 수집병이 아니고 이 나무가 일액을 맺어 비료를 적게 해 줬으니까 이슬을 맺어 가지고 그 이슬이 타고 내려갔는데 그 이슬이 누가 맺었냐면 저 도장지에서 맺어 간 거예요 저 도장지 있죠 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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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지가 많아서 그래 요거 요거 때문에 요 도장지에서 이슬이 타고 갔어요 요게 요게 타고 가서 그래 요기 요기 도장지 있잖아요 구월순 구월순 그럼 이 나무는 이 열매들이 하나씩 여름에 썩은 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 물 묻어 가지고 썩은 게 썩은 게 그럼 이것도 보면 이렇게 주름이 쭉쭉 있는 거 가리 가다가 고온열상에서 장위를 입다가 이게 여름에 가리 가다로서 고온열상을 많이 입었나무요 이렇게 말라 쪼개진 것들이 그러면 이게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도장지가 많이 난 거예요 이 도장지가 이 도장지에서 이슬이 맺어 갖고 그 이슬 방울이 타고 내려간 거예요 이슬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슬을 맺었다고 하면 왜 이 나무만 그러죠? 다른 것도 그래야 되는데 다른 나무도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나무는 이 나무보다 도장지가 적게 났다는 거죠 도장지가 그럼 이 나무는 티격이 도장지가 많긴 많은데 그렇죠 그럼 지상부만 죽고 뿌리가 살아 있어요 이런 건 파보면 흙을 파보면 뿌리가 안 죽어요 뿌리가 이제 영향이 안 내놓고 굶어 죽는데 죽은 부위가 여기만 죽어요 여기만 여기만 뺑돌이 죽어요 요 자리만 요리만 죽게 돼 있어요 요 부위를 뺑돌이 죽어버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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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기에서 요기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 요기 내려갔는데 근데 요 뿌리를 긁으면 뿌리는 살아있어요 요게 뿌리는 안 죽어 그러면 여기 비료 안해시면 좋은건디 먹으시면 요게 요게 비료를 요소를 더 줬으면 안 죽어요 이게 언제 육집에서 그 사과나무도 빚고 사과 주릉주릉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도 복숭아 나무도 따먹고 나면 8월달에 장마지고 9월달에 비오고 9월 중순에 죽어 보거든요 그 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죽는게 아니고 나무에서 일액을 매일 씻고 주면 안 죽어요 이파리 물방울을 맺으면 타고 내려가서 죽어 보거든요 인삼도 죽고 생강도 죽고 하여튼 감자도 죽고 하는 병이 다 요거에요 그 저 저 또 뭐냐면 배추도 무름병으로 죽는거 이렇게 갑자기 팩초 부는게 그러면 요 놈은 도장지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많이 났다 요게 요게 이슬이 맺은거 요게 말라 죽고 있잖아요 요거 이슬이 맺은거 요거는 요게 잿빛 곰팡이거든요 이슬이 맺은거 조병이 이슬 방울이 태고 뿌리를 많이 내려간거죠 몸통을 졸졸 타고 그럼 나무가 옆에 팩초 부는거에요 비로를 안주었을거에요 요소를 자꾸 주었을거에요 잘라버려면 아니 이건 매입을거에요 매입을거에요 왜그러냐면 이게 그 나무가 갈이 가다로써 홀라당 떨어져 버리고 그럼 늦게서 힘이 생긴거죠 힘이 생기니까 뿌리가 뻗으니까 이슬을 많이 맺은거죠 이 나무가 여름에 아마 도장지가 많이 났을거에요 도장지는 다 도장지들 난거에요 아니요 요는것들이 늦순이 많이 났다는거에요 이슬을 맺을만한 순이 새순이 다른 나무에 비해가 이 나무가 특별히 많이 났을거에요 이 나무 아직 다 없는거에요 아직 다 죽진않은거에요 아니 물만 있는거지 그 연결만 되야지 껍질이 다 죽었어요 나무 껍질이 몸통 부위에 껍질이 다 죽었어요 수제병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미리 저기 지금 죽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올게 당장 그런게 아니라는거죠 요런 경우가 하우스 안에서는 잘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에요 근데 맹물 시비 했다면 이게 안죽아 한번씩 이슬이 맺어가지고 물방울이 묻었는걸 씻고 내버립니다 그냥 그냥 위로 물드려나 예 맹물 시비 위에 저 위에 쿨러 요걸로 물 줘야죠 위에 쿨러 요 쿨러로 그래 하시면 이제 정거는 어디 괜찮은거 네 1.64나네 뭐 괜찮습니다 이씨가 지금 몇 나오는데 1.64 1.64 예 사실 여기는 아니 그 저 여기에 1.64가 더 중요한게 아니고 잎이 노랑노랑하기 때문에 가리가 많은게 제일 문제에요 가리가 그래서 밀감이 그 열었다 나무 자체가 이런 하단 필요없는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열매 열리려고 하면 두고 안 열리려고 하면 잘라버려요 이런 것들은 뭐 열매 열어봐야 별로고 오히려 윗파리수를 확보해야될거 그렇잖아요 새순이 나오니까 이게 땅에 질질거리고 관리가 안되면 잘라버려요 잘라도 괜찮습니다 위에 가지가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에 가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밑에 필요없는 가지들은 네 필요없는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버리게 그리고 나무가 봄에는 작년에 잘 만들어졌다가 봄순이 그 다음에 여름에 더워서 이게 좀 잘못되고 있던 봄순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름에 노랑노랑 가을이 가다 이런 나무 많이 터졌다는 거죠 이것도 도장재 엄청 그렇죠 열매가 여름에 도장재가 많이 난게 여름에 이 과일이 다 터져버렸어요 이게 요렇게 돼요 밑에 말라 있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졌을 건데 수도 없이 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근데 올게 또 올게 또 그만 열어요 근데 올해는 요 봄순이 이게 더 굵어야 돼 이게 봄순이 근데 봄순이 아직도 가늘해 이것보다 더 굵어져야 돼 그러면 나무가 부피가 작아져요 통통하게 요기 더 굵어지고 이파리도 이것보다 더 커지고 한 요정도 사이즈 이상 돼 이파리가 이파리가 그 저 어부 요런 것들이 좀 많아 요정도 큰 것들이 요정도 이파리가 넓어져야 넓고 두꺼워져야 돼 네 근데 어 저 봄순이 그래 나쁘진 않을 정도로 커져 있는데 여름에 가을이 가다 떼면 더우가 밀감이 쪼개졌다 이것도 피에 나타나시면 이것도 여름에 더워서 까벼게 돼 안그러면 진디물이 붙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것도 총채랑 네 이파리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안에 속잎들이 지금 좋거든요 올해 그래서 지금 이 잎들이 그래 나쁘지 않아요 지금 두껍고 이런 잎들도 많이 나와야 돼 손바닥 막 산 것들이 이런 것도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어 여기에서 보면 요 심줄이 노란 거 있지 요기 보면 요 화면을 보면 보여요 화면으로 잘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어 노랗죠 요기 보면 네 요거 때문에 그래 요런 잎들이 노란 거 요것도 노란 심줄도 노랗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잎 끝이 노랑노랑해져요 요 가리 가다 내면 요 끝이 그리고 요소 연면 시비는 해 주면 안 됩니까? 요소 연면 시비 아 좋은 건 맞는데 네 그걸 해보시라면 뿌리에 비료를 안 주고 한 방에 훅 갔나 네 뿌리로 먹어야 되려면 이파리를 주고 있으면 안 맞다는 거죠 어떤 요소를 줘도 되는데 밑으로 밑으로 물 줄 때 요소를 주고 요소를 주고 다시 위로 한 20g 말당 20g 정도 해서 주고 네 밑으로 줄 때는 물 줄 때 500평에 한 퍼 20kg 네 그렇게 해서 주면 좋다고 네 괜찮아요 요소 주라고 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잎이 요렇게 지금은 잎이 다 펴 있거든요 잎이 요렇게 요렇게 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요런 거는 너무 가지가 무승하니 좀 전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마나 이 안에 그 말란 것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네 다 빠졌다는 거죠 가을이 가다 때문에 그래서 올기가 요소를 주면 풀리거든요 지금은 여름 겨울에는 여름보다도 지금 이파리가 더 무승하니 진하고 좋을 거예요 네 9월달 이후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 이 가수원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부터 나빠지고 그러면 지금 이 사이만 쪼라고 저 안내까지 저기서 요까지 나무 이파리 끝까지 요리를 쪼아줘야 돼요 저기서는 불행에서는 한 4,50cm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좀 떨어뜨려가지고 그렇죠 요까지 그냥 깊이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사람들 뭐 어느씩 깊이해요 소시령이가 퍽퍽퍽퍽 쪼서 뒤집어 저 사이는 하지 말고 이 사이만 하는거 그냥 한 요정도 떼가지고 요정도 넓이만 쪼으려는거 그냥 이런식으로 나무 이파리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가해는 좋지 말고 예 맞습니다 고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쫓는 면적이 60cm고 나무에서 60cm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무에서 60cm 떨어지고 쫓는 면적이 한 60cm 되고 그러면 나무 끝까지 그래 가지 끝까지 쫓지는 않아 밀감 나무 이 뿌리가 탱자 탱자가 뿌리가 그렇게 멀리 안 가요 큰 나무 포크로잉 캐 봐도 이거 뿌리 얼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옛날보다 해보고 망했는데 전에는 가리 가다로 이렇게 죽는 나무도 있었는데 이제 가리 가다로 죽는 나무는 없어 가리 가다 죽는 나무는 없어 해보고 망했는데 그리고 가지가 너무 많다 가지가 전쟁을 속에 꺼 속까지 이런 거 이 가지가 설 것 같으면 이 육까지 이걸 살 줄여야 돼 요걸 살 줄여서 조금 줄여주고 그다음에 육까지 여기 나무에다 보면 저 육을 솟아 저 놈을 빼내주고 그 미생물 같은 거 이 토양에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지 말라고 일치해 주지 말라고 아무것도 주지 아무것도 주지 아니 주지 말라고 고란뜩에 요소를 먹어버렸는데 엠숙에게 미생물 GCM 농법도 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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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요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다가 나온 데 가리 가다에 그 미생물을 주면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유기물하고 그 발효를 씻기가 먹고 지가 가스를 내버리게 돼요 지가 먹은 거예요 뿌리도 지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 미생물이 질소를 소화시키면 잎으로 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미생물이 토양에서 먹으면 우리 질소를 먹어버려요 미생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게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퇴비 생동을 쓰면 안 되는 안 되는 이유가 생 더러 부숙된 퇴비를 쓰는 것들은 토양에 있는 질소를 먹어 치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기물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청태가 끼는데 왜 또 그걸 줘야 되냐 인사는 혀파랗게 청태 끼는데 청태가 이렇게 새파랗게 되니까 그래 좋아졌던 원인은 연맹치입을 하고 있으니까 요 위가 그래도 청태가 빠진 거예요 근데 요 위에는 지금 청태가 빠졌어요 다른 집에는 요 위에까지 청태가 새파란 것들이 있어 그건 닭 동비를 더 많이 주는 것들 요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청태가 다 빠졌거든요 옛날에 보다 청태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유기물에 욕심 내지 마라 가리에 욕심 내지 마라 미생물은 퇴비시킬 때 바로 시키고 여기는 당분간은 안 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주는 순간에 요것도 여름에 가리에 이파리 흘러 뻗거든 요자리도 가리 가다 대고 잎이 홀락 빠져 버렸어요 그죠 더워서 그래 요것도 싹 이파리 다 빠져 버렸는데 지금 여기도 여기도 잎이 빠지는데 지금 겨울이 돼서 여기 색깔이 진해서 표가 안 나지 여기 잎이 다 흘러 버렸어요 여름에 더워서 근데 그래도 전에 보다 하면 많이 해보겠다 해보겠는데 이 끝이 아니다 더 크게 해라 그리고 요렇게 하나씩 썩어 나오는 밀감 있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찔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멀쩡한 게 요런 게 나와요 썩는 것들이 그거는 뭐냐면 요 이슬 방울이 떨어져서 그래 이슬 방울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 나무는 지금 꽉 찼네 섭이 나무는 이제 제일 컸어요 올해에서 수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지가 가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지 마라는 거에요 가지가 이게 결과모지가 그래 굵지 않아요 가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지 마라 그러면 올해 상당히 나오겠습니다 땅 쫓아주고 하는 것 같으면 잘하셨습니다 이거 올게는 3년차인데 절대 실수하지 마 전에 보다 톤수는 조금 더 나왔어요 톤수는 톤수 톤수 금년에 금년에는 반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다 틀어버렸을 야 아까 봤잖아 쫙 다 틀어버렸을 야 그니까 그 유기물 저기 그 가리생부 Glen 유기물 주지 마라케 또 sav council 리에 아이고